임창정 16집 타이틀곡이 정인한다고 합니다! 됐죠? 자, 여러분이 선택한 임창정 16집의 타이틀곡! 임창정 정규 16집 타이틀곡 선정곡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! 정원정병! 아, 좋아하시네요. 후! 이 곡을 최초로! 대중학에서 불렀습니다. 최초의 최초! 정말 최초로!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됐지만 그걸 감사해서 제가 불렀어요. 제가 목이 지방몬돼요. 완전히 쉰 상태에서 계속 녹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. 불러도 드릴게! 진짜 좋아해요. 내가 떠났어야 했는데 내가 널 떠났어야 했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도 아는데 아는데 어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줄게요 넌 나 옆에서 늘 조용히 손을 잡아주게 돼 제발 나를 떠나 부디 너를 찾아 이제 나도 되는 너의 날에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가 이제 널 보낼 수 없었을까 살면서 너와 내가 죽어도 너와 내가 아닌 것을 누군가 그에겐 소중한 너인데 내 그늘에 가려 사랑받지 못해 쏘 미안해 이건 기동국이다 기동국 많이 많이 이루어지겠는데 다행히